2. 이시본 만산 서쪽미령에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 보따리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세범의 눈속이조차 시작되지 않은 만산 동쪽미령의 움달 밑에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병마와 기안에 똘며 울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간도혁명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저창주에서 어른들과 함께 산전수선을 다 겪으며 고심참담한 나날을 보내다가, 유격구가 해산된 후 내도산을 거쳐 서정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적들의 마수가 덜 미치는 남만주의 후방미령에까지 굴러온 과들이었다. 만산미령의 나어린 주민들 중에는 연길지방에서 온 아동단원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이 유격구를 해산할 때 족구에 내려가 문전골식하는 거지가 되거나, 로드와 가계방과 장마당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루하루를 구움떼 나가는 소매치기나 박랑아가 되지 않고, 불원천리 무성의 오지까지 찾아온 것은 정령 감탄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관할하는 후방미령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우는 참혹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인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들이 갑자기 이부다보지나 이부더머니가 되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별치 않은 권한 앞에서도 곧잘 눈물을 짓거나 투정질하는 응석받이가 되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가설을 다 무시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울음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추위와 줄임으로부터 오는 생리적 고통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고통이야 그 애들이 지난 날 유격구 시절에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가. 우리 아동단원들은 고생 때문에 눈물을 지울 호부자 자식들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부모 형제들을 잃고 홀몸이 된 그 애들에게 있어서 춥거나 배고픈 것쯤이 무슨 요란스러운 슬픔으로 되고 고민거리로 되겠는가. 하지만 만산미령에서 아이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세 사단 편성 의리한 모임이 결석 단계에 들어선 어느 날 박영수는 쪽지 편지 한 장을 내 손에 슬그머니 쥐어주는 것이었다. 장군님 회의가 끝난 다음 만산의 아동단원들을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세 사단이나 꾸려놓고는 저하고 같이 만산미령에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있었다. 만산의 아동단원들이 겪고 있던 참상에 대해서는 훗날 내가 그 미령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숙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만산의 고아들 가운데는 그의 지도를 받던 아동단원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그는 부암동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 지도원 사업을 하였다. 아이들이 유격구 시절부터 그를 몹시 따랐다고 하였다. 원래 김정숙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유격구 인민들이 가장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저창주 시절에 그와 아이들 사이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때 김정숙은 군부 작식대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아사 직전에 있던 아이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들이 작식대원들 모르게 부엌에 기어들어서는 찬장도 뒤지고 쌀떡도 뒤지었다. 그럴 때마다 김정숙은 끼니 때에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누룽지나 성기떡 같은 것을 그 애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였다. 그는 배고파서 쩔쩔매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한 번 정도씩은 꼬꼬 끼니를 번지면서 자기 몫으로 차려지는 음식을 동무들 모르게 남겨두었다가 동냥을 오는 아이들에게 먹이곤 하였다. 저창주에서 죽을 고생을 다한 아동단원들은 평생토록 그의 그런 선행을 잊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빨치산을 따라 내도산에 가 있을 때 김정숙은 거기서 아동단 지도사업을 하였다. 그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나에게 만산 아이들의 생활 형편을 보고한 것은 리해할 만한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 명의 과들이 전쟁의 보화가 미치지 않는 혁명군의 후방 미령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무심히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하나의 비상사건이었다. 나는 신경이 팽팽해졌다.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길래 그 애들이 그처럼 나를 안타깝게 기다린단 말인가. 아이들의 눈물은 정의를 대변한다. 그 어떤 부당한 힘이 정의를 우렁하고 참혹하게 짓밟을 때 아이들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운다. 그 동곡 속에는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인간들을 향해 어린 녹들이 던지는 논고가 있다. 그것은 온갖 부리스러운 것에 대한 항변과 성토를 대신하며 그 부리로 하여 손상당한 자존심과 침해당한 권리를 대변한다. 아이들은 눈물로서 자기 앞에 닥쳐온 재난을 경고하며 그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울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보내는 최대의 하소연이다. 사람들이 그 울음 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후대들을 아끼고 돌봐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산의 아동단원들로 말한다면 전우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컴사레기 같은 존재들이었다. 전우들은 유언으로 우리에게 자식들의 장례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아들, 딸들을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호소하였다. 우리의 두 어깨와 양심에는 그 불쌍한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실한 정의의 수호자들로 키워내야 할 신성한 과제가 지어지고 있었다. 내가 만산 아동단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동정도 아니었고 소시민적인 감상주의의 발동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권리였고 의무였다. 설사 그 부모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수수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낼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감정이다. 전후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자 전후의 아들로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이다. 내가 아플 때 동지도 아프고 동지가 아플 때 나도 아프며 내가 배고플 때 동지도 배고프고 동지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픈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로 부각시키는 윤리도덕이다. 어느 한 부업수산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강에 빠진 동지의 딸을 건져앉고 무트로 나오다가 자기 딸이 물에 가라앉았다 섣구쳤다 하면서 사경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딸부터 먼저 구원해놓고 연이어 동지의 딸을 구원하려고 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가 그런 순서로 구조작업을 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관리위원장은 품에 안았던 동지의 딸을 구원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딸 곁으로 헤엄쳐갔다. 하지만 그 딸은 벌써 죽은 몸이었다. 마을사람들이 뛰어와서 울며 불며 정에 넘치는 위로의 말을 하자 관리위원장은 구원된 동지의 딸을 가리키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해도 내 딸이오. 천박하고 리기적인 인간들의 도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염두조차 낼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성을 발휘하고서도 그것을 봄상한 일로 묻어두며 만민의 평가와 우대 앞에서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수집어하는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매력이 있으며 조선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리독이 있다. 세 사단이나 꾸리면 인차 무성을 거쳐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것이 당초의 우리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만산 아이들의 불우한 처지는 우리로 하여금 세 사단을 꾸린 다음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장백으로 가더라도 심리적 석박에서 해방될 것 같지 못하였다. 미혼진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만산 동적미령의 아동단원들을 찾아갔다. 그날 나를 미령에까지 안내한 사람은 만산 무기술에서 책임자인 박영순이었다. 나는 그가 자청하여 나의 길동무가 되어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이 걸음은 나로 하여금 인간 박영순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마촌에서 첫 시작을 뗀 우리의 우정은 이상봉을 통하여 더 심화되었다. 박포리가 다부작 창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자기 가문의 방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구술한 것이 바로 이상봉 때였다고 기억된다. 박영순의 손대 할아버지들은 1860년대부터 금곡천에서 타양살이를 시작한 첫 세대의 대표자들이며 이 일대에서 조선식 영농법을 보급하고 전파시킨 황무지 개척의 선구자들이었다. 아버지 대에는 그의 집에 소박한 야장깐도 생겨났다. 이 야장깐에서 아버지의 저수로 일해온 박포리의 소년 시절은 훗날 그를 병기 분야의 특출한 기술자로 명성을 떨치게 한 미천으로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농안기마다 양포를 메고 사냥을 다니었다. 박영순이도 17살 때부터는 소일거리 삼아 수렵의 재미를 붙였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이따가 음식 슬금슬금하는 사냥이어서 성수는 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양포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맏아들이 사냥을 다니는 것은 묵인해주면서도 둘째 아들인 박영순이 총을 다루는 것은 점체로 허락하지 않았다. 양포 곁에 다가가 정신만 만져보아도 눈을 흘기며 불어령을 내리고 나였다. 그러나 18살 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금곡천에 넣어 퍼수들이 잡으려다가 여러 번 놓쳐버린 호랑이를 그가 단발명중으로 쓸어눕혔던 것이다. 박영순은 봄에 컷수염을 뽑아가지고 의기양양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컷수염은 그가 자기 힘으로 힘들게 얻어낸 퍼수면허증이나 다름없었다. 온 동네가 호랑이의 수염을 구경하려고 그의 집에 마실을 왔다. 아버지는 젊은 사냥꾼의 사격 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금곡천에 넣어 퍼수들은 그를 박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박포리에게는 양포 사형 허가령도 내렸다. 개림 단광과 부그라주 광산이 입직하여 지하혁명사업에 참가할 때까지 박영순은 그 양포로 수백 마리에 달하는 산짐승들을 잡았다. 나는 박영순에게 박포리라는 별명이 달리게 된 내력을 들으면서 그가 만일 병기창 사업을 하지 않고 인민혁명군의 저격수로 활동하였더라면 자기가 잡은 산짐승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소멸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야장술이 사격수를 능가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현직 군인대회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심상하게 계산되고 있었지만 병기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또받뚤리고 있었다. 박영순은 초물구럭 속에 대여섯 마리나 되는 꽁을 놓어 짊어지고 나를 따라 나섰다. 나는 그 후 푸짐한 짐작을 보자 무거운 쌀배낭에 꽁을 얹어 가지고 명월국 호란으로 찾아오던 리광의 모습까지 새삼스럽게 겹쳐서 가슴 짜릿해지는 심혜를 금할 수 없었다. 박포리덕무, 아직 사냥질을 좀 하는가요? 나는 꽁구럭을 손짓해 보이며 박영순에게 물었다. 박영순은 미간을 쩌뿌리고 구럭을 수술로 올렸다.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요? 이건 억노를 놓아 잡은 거랍니다. 아이들한테 빈손으로 가기가 못 적어서 전 보록질을 했지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좋은 일이지요. 사랑이라고요? 박포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웬일인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런 치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 박포리는 비겁한 놈입니다. 비겁하다니 그건 갑자기 또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 동지 앞이니 창피스러운 대로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내 한 번은 미토끼를 열아몬 마리 잡아가지고 만산 아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미토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도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저 일사정치주임이란 어른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나 삿대질을 해대며 마귀하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사람인데 상급의 승인도 없이 여기에 와서 함부로 어슬렁대는가? 누가 당신대로 이런 자선을 베풀라고 했는가? 당신이 그래 저 녀석들한테 어떤 꼬리표가 달려있는지 모른단 말인가고 하면서 눈이 쓱 빠지게 닦아세우고는 당장 사라지라고 파리처럼 쫓아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토끼를 거스란히 망태 속에 도로 누워가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왔지요. 왜 겁이 났던가요? 네 부하도 나고 겁도 났지요. 지금은 이렇게 담이 커져서 탕탕 큰 소리로 말합니다만 그때야 어림이 나 있습니까? 정치주임이 새끼 민생단들을 도와준 반영명분자라고 물고 늘어지면 화단이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런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더구만요. 그부터는 아이들의 동네에 발길질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망신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박포리는 앞에서 처신간발을 하고 길을 내며 걸어가는 일사정치주임 김홍범의 뒷모습을 아니껏게 바라보며 걸사를 짚으려 했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겁이 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령관 동지께서 옆에 계시니 힘이 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생단 소동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치가 뚫립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악몽입니다. 네 토끼 망태를 메고 아이들을 찾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덕문은 후대들 앞에서 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사랑하고 동정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입니까. 박영선은 그 말까지 듣고 나서야 팽팽하게 긴장되었던 얼굴에 근육을 풀고 큼직큼직한 버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놓았다. 바윗돌같이 엄하고 무뚝뚝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의 입에서 문학소녀들의 일기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들으니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그의 운행과 마음씨에서 풍기는 강직하고 결백한 채 취는 나에게서 현할 수 없는 감동을 자아냈다. 만일 그 누가 나에게 당신의 생활에서는 어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로 되고 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은 예사로운 것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리상적인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주적이고 사상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며 문화도덕적으로 가장 문명하고 순결무구한 인민과 더불어 한 생을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활은 매일 매시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 속에서 온 나라의 번복이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논하고 생활을 논하고 미래를 논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 속에 있는 때이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는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영순과의 담화가 나에게 그토록 큰 만족을 주었던 것도 바로 이런 행복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영순은 내가 생활 속에서 찾아낸 혁명가의 번복이었으며 양시민의 전형이었다. 그 후 실천을 통하여 나는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남달리 강하고 부정과의 타협을 모르며 매사에 공명정대한 인간임을 다시 한 번 확증하게 되었다. 박포리가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을 인설하고 중국 동북지방을 순방하던 1959년도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대표단은 소박하고 아담한 어떤 농가의 웃방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그 지방 농민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매일같이 신고스런 답사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나라의 손님들을 위해 숙소에 더배도 새로 하고 노존도 새로 깔아주었다. 그런데 물것이라면 꼼짝 못하는 몇몇 답사단원들이 밤중에 빈대의 성화를 받다가 친구를 걷어안고 연절연절 마당에 뛰쳐나와 몽서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 방에서 마지막까지 잠자리를 거수한 것은 박영순 단장 한 사람뿐이었다. 단원들은 자기네 단장이 지나치게 잠이 둔하거나 물것을 타지 않는 특수한 체질인 모양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순은 답사단원들을 모여놓고 호된 비판을 하였다. 한 개 나라를 대표하는 답사단원이라는 사람들이 빈대가 문다고 뜨내기들처럼 몽서구에서 야숙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수고한 이 고장 사람들의 성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권란을 극복할 만한 참을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차후 다시 대표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 경중에 따라 저국으로 아예 소환시키고 말겠다. 그 순간에야 답사단원들은 이 빨치산 출신의 강야고 과묵한 사나이가 빈대의 성화에 장밤을 시달리면서도 주인집 사람들의 성의를 줘버릴 수가 없어 그냥 방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이 일화는 전적지 답사단원들의 입을 통하여 나한테까지 전달되었다. 우리가 미령에 도착하자마자 만산의 아동단원들은 장군님 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어 기틀집에서 쏟아져 나왔다. 미령의 하늘에 부딪혀 운방울처럼 굴러가는 아이들의 외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불길처럼 확 타오르는 격정에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체 내맡기며 아이들 앞으로 바삐 걸어갔다.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이다. 적에게 맞아죽고 찔려죽고 불타죽은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천산만악과 림의 소론을 지나 천신만고의 가시돔불길을 헤치며 혁명군을 따라온 아이들. 바로 저 아이들이 철조망 없는 수용소와도 같은 이 모린정하고 울시년스러운 산중에서 민생단 연루자의 억울한 감토를 쓰고 겨운의 소름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아이들이다. 인민의 리그의 초혁명적인 원칙의 구호, 계급성의 구호를 올려 세우고 대중을 우렁하고 학대하는 데 습관된 민족 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군의 짐이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외면하였다. 그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면 적들에게 미령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고 자기들만의 보신을 위한 소왕국을 따로 짓고 깊은 수림 속에 들어가 별거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림 온조리에 얼신도 못하게 하였다. 그 이부다부지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동설 안에 불뿌리를 우려먹으며 귀 안에 떠는 것을 보면서도 쌀 한 털이 가져다주지 않았고 의복 한 벌 헤입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아이들의 상처에 과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아이들의 온선과 온 볼을 입김으로 녹여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소름에 겨워 울 때 함께 부단껏 우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민생단 명부에 오르고 박해를 받았다. 윤창범이 죽은 후 대리연대장이며 명사수인 김낙천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만산으로 들어오다가 아이들의 홀벗은 몰고를 보다 못해 연대 후방부 일꾼들이 간수하고 있던 군복촌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대장에게 감사를 드리었다. 그러나 이런 선행으로 하여 김낙천은 분하게도 민생단의 모자를 쓰고 처형되었다. 아이들을 동정하는 것이 죄로 되고 냉배하는 것이 오히려 공으로 되는 이 미령에서는 참다운 인간적 향취, 공산주의적 향취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먹을 부르지고 내 앞으로 밀물처럼 육박해오는 수십쌍인 눈물에 젖은 눈동자들은 인간성을 줘버리고 처보적인 인간적 도우리마저 줘버린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숨가쁘게 뛰어던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갑자기 동료가 일어났다. 허우대가 제일 큰 선두아이가 무슨 장애에 맞다들었는지 공지 한복판에 발길을 못 박아 세우고 추춤거리였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절벽에 부딪힌 물멀기처럼 그 열풍 같은 후름을 멈추고 먼 발치에서 나를 흘끗흘끗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때를 지어 머무족거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박영순에게 조용히 물었다. 박벌이 동무 저 아이들이 왜 저럴까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옷주제들을 보십시오. 나는 아이들의 옷차림에 주의를 돌렸다. 옷이란 명색뿐이었지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볼거승이나 다름없었다. 불에 타고 찢겨지고 달아떨어진 그들의 옷은 옷이라기보다도 차라리 넉마나 골레짝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남노하였다. 수개월 동안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수림과의 싸움을 부단히 벌려온 아동단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창백하였다. 나 어린 순환자들의 그 참혹한 정상은 나로하여금 불현듯 소사하에서 갈라진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주동생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였다. 나이를 보면 동생도 그 애들과 같은 또래였다. 허리를 치는 갈대밭 속에서 철저함께 눈물을 삼키며 나를 바래주던 막내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친척도 아니고 동성동문도 아닌 이웃의 친지들에게 동생들의 장례를 부탁하고 소사하를 떠난 후 문안 편지 한 장 똑똑히 보내지 못하고 4년 세월을 돋없이 보낸 자신의 무심한 초사가 민망스러웠다. 1936년 범해 동강미령에서 나를 만난 김희수는 영주가 안도에서 아동단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1935년 범인과 여름에 그가 유희대원들을 데리고 첫 장주에 며칠 동안 와 있으면서 연애 공연을 하였다는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김희수는 유희대원들의 밥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김희수는 영주 동생이 부른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뜬금으로 줄줄 외우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무성에서 연예대 활동을 지도할 때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이 부르던 노래였다. 여기 모인 여러분 허리곤사를 잘 아시오. 웃음 끝에 끊어진 허리는 화타 편작도 못 이어요. 에헤라 논다 띄우라 논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 화타 편작이란 고대 중국의 명의들이다. 김혜순이 동강에서 전해준 소식은 나에게 있어서 보구나 큰 위안으로 되었다. 하지만 만산의 아이들을 찾아가던 그때만 해도 나는 동생의 행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마가올 낙엽처럼 한자리에 몰켜서서 얻어가도 못하는 아이들의 애쇄찬 눈동자들을 살펴보며 그때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영주도 저 애들처럼 어디서인가 귀 안에 돌고 있지 않을까. 저 애들처럼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면서 무종한 이 형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혁명을 하겠다고 이 산중에까지 따라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생단의 껍데기를 함부로 뒤집어 씌워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그 모지락스럽고 얄미운 인간들한테는 저 아이들이 민생단이 아니고 민생단일 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조차 없으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줄 한가닥의 자비심이나 동정심마저 없단 말인가. 인간의 방울에 죽음까지도 불사할 결심이라고 맹약한 사람들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자립성이 약한 어린이들을 어쩌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방임해 둔단 말인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어린이의 날이라는 아이들의 명절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름난 소년운동자였던 작가 방정화는 어린이 날의 약속이라는 글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담과 같이 호소한 바가 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뿔이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 그 집 운수, 그 나무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맞으면서 그가 인쇄하여 돌린 삐라의 한 대목이다. 이 부탁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이 자자 구금하다 스며 있다. 내가 장독학교를 다닐 때 강량욱 선생도 학부용들을 만나면 이와 비슷한 말을 정정하였다. 그 호소가 어린이 날의 약속을 그대로 따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식으로 가공한 것이었던지 그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아무튼 선생이 학부용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고 한 그들의 호소는 자기 자신보다 후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녹 속에서만 울려나올 수 있는 순간 리성의 목소리이다. 아이들이 없는 세계는 태양이 없는 세계라고 한 명언 속에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겹져높이 거동치고 있는가. 역사의 이름을 남긴 세계적 위인들은 누구나 다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막스가 아이들의 충실한 보호시였다는 것은 칼 리쿠네후트의 글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의 쾌락을 위해 이 위대한 인간이 말도 되고 승용마차로도 되었다는 일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회상하는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후대들이 스위스의 페스탈로지를 지금까지도 거의 추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좋은 재산과 좋은 생애를 바친 훌륭한 교육자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동서방의 모든 위인들은 누구나 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 중에 미덕으로 간주하여 온 아이들의 진정한 보시였고 스승이었고 어버이였다. 그런데 귀족도 아니고 부르주아지도 아닌 만산의 주인털 입만 벌리면 인간성을 운운하고 인간의 해방을 염불처럼 외우는 이 미령의 공산주의자들은 어찌하여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나는 취미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었다. 혁명 그 자체를 생명보다도 더 신성시해온 어린 것들의 깨끗한 신념이 망을 채로 저렇게 무참히 칩밟힌다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다. 나는 저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 어린 것들이 초창주에서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기아를 이겨냈고 내도산에서 인민혁명군을 도와 어떻게 주먹밥을 날랐고 어떻게 철야 보호처를 섰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엮어온 그 개개의 자서전은 소설의 줄거리처럼 내 머릿속에 죄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큰 아이들의 겨드랑이 밑에서 비에 젖은 햇병아리처럼 온몸을 오돌오돌 떨며 온손으로 무릎하게 살을 가리우고 서 있는 백초구 출신의 아홉살 내기 리어성의 경력만 보아도 만산의 아이들이 겪어온 천신만고의 주넘성을 능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벌써 초창주에 있을 때 집단적인 아사를 체험하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리어성도 배가 고플 때마다 동면 중에 개구리를 잡아먹던가 범파종을 한 팥두를 돌아다니며 시정자를 파먹었다. 리어성의 아버지도 초창주에서 아사로 인생을 마치었다. 어성이가 밭에서 보리이삭을 잘라다가 거스러미를 비벼 억세고 주매 채 차지도 않는 나다를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렸지만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리어성은 어린 우이동생과 함께 적은 먹피로 버릿고개를 넘기다가 내도산으로 철거하는 인민혁명군을 따라 초창주를 떠났다. 그러나 그도 김낙촌의 천함이라는 이유로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선명직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아동단원들은 내도산으로 가는 수백리 노정에서 저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연마해온 백절불굴의 두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앞에서는 허리를 치는 논무지와 가파로운 산고개들이 길을 막아나서고 뒤에서는 토벌떼무리들이 발목을 물고 늘어지었다. 행군의 첫날에 먹을 것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배고프면 솔잎을 뜯어 씹든가 눈빵을 빚어 그것을 한 입씩 떼에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곤 하였다. 강냉이 또 한 개를 가지고 14명이 한 끼를 구움때는 날은 그래도 잘 먹는 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밤에 야숙을 할 때마다 선명직 주도일 김태천을 비롯하여 채통이 큰 상급반 아이들은 10살 미만의 나오린 아동단원들을 엄지닥처럼 품고 앉아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잠깐씩 눈을 붙이고는 겨대로 주변을 감시하곤 하였다. 그 대호를 인설하는 데서 아동단 단장 선명직은 특출한 조직적 수환과 통설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원래 왕우구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 사업을 잘하였다. 한때는 적구에 내려가 김재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하공작에도 참가하였다. 일곱 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구학을 공부한 선명직은 열 살도 되기 전에 천자 명심보감을 다 떼었는데 눈썰미가 빠르고 청기가 좋아 지하공작에서도 적임자였다. 그는 아동단 시절에 조직을 발동하여 교원회의 일본어 교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반동 교원들을 숙청하는 실적도 올려 일찍부터 혁명가들의 신임을 받았다. 선명직의 집안은 대대로 애국의 적의 넋을 굳건하게 이어온 믿음직한 혁명일가였다. 할아버지는 한일합방을 전환식이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선화주는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리면에서 비밀공작을 한 혁명투사였다. 선명직의 오천숙부 김봉석, 원명 선봉석. 김봉석은 서부대 활동을 하다가 해방을 몇 시간 앞두고 애숙하게 전사한 나의 충실한 전령병이었다. 죽어도 혁명군을 따라다니다가 죽겠다고 온 손을 입김으로 너기며 이 깊은 산중에까지 찾아온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이 자개를 박은 밥상에 진수송찬을 차려놓고 풍청거릴 때 우동불 옆에서 가랑잎을 덮고 쪽잠을 자면서도 광복된 조국을 그려온 이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과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 귀여운 꽃봉오리들에게 금이 옥식은 마련해 주지 못할 망정. 왜 수수한 광복옷 같은 것이야 못해 입히며 공죽 같은 것이야 못해 먹이겠는가. 얘들아 얼굴을 들으라. 너희들이 혼옷을 입고 있는 건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어서들 이리 오너라. 나는 두 팔을 크게 벌리면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말을 재 끝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얼망절망 나를 둘러싸고 엉엉 소리를 내며 멍놓아 울었다. 나는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며칠째 병에 걸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네댓 명의 아이들이 모퍼도 없이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있었다. 무슨 병인가고 물었으나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피하였다. 미령을 지키고 있던 대원들도 골병이라고만 하였지 정확한 병명은 대주지 못하였다. 그것이 마음속의 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포리밖에 없었다. 아무 죄도 없는 청옥 같은 아이들에게 민생단이라는 표적을 달아놓았으니 무슨 병을 앓는다고 대답하겠는가. 나는 전령병을 불러 배낭에서 모퍼를 꺼내라고 하였다. 그것은 왕총 시절에 일본군 수송대를 치고 노액한 나의 단매 모퍼였다. 그 한 장이나마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덮어주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았다. 나의 의도를 알아챈 대원들이 저마다 자기의 모퍼를 꺼내느라고 부산스럽게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퍼들을 임자들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덕무들 그만들드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백장의 모퍼를 덮고 잔들 내 마음이 더워질 수 있겠소. 덕무들이 나를 생각하겠거든 먼저 이 애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좋겠소. 미령의 후방부 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푹 숙였다. 내 목소리는 갈리고 쉬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혁명가의 가치관을 두고 다시 한번 심각한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엇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무엇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혁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온갖 불의와 폐숲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적인 것을 옹호하며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저저러운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겠는가. 학대받는 계급에 대한 동정이 없고 만국의 소름 속에 울고 있는 민족에 대한 연민이 없고 가난과 무걸리 속에서 헤매는 부모초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곤란을 하루도 처만내지 못하고 따뜻한 온돌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동무들의 가슴 속에서는 어느새 혁명의 길에 나설 때 간직했던 순결한 인간애가 식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지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 혁명은 후대들을 위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후대들에게 밥 한술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어떤 벌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겠는가.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혁명의 장례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 있지만 내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또매고 나가는 주력군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의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핏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더구나 저 애들은 우리의 전우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 아이들을 아끼고 따뜻히 돌봐줘야 하는 것이다. 그 무슨 상급의 박해가 두려워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의 총과 앞에 가슴을 내댈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보신의 철갑 속에 들어박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종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영렬한 인간들이 된 것이다. 동무들 생각해보라. 이것이 세계를 개조하겠다고 나선 공산주의자들의 소위이겠는가. 후대들을 괄세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괄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그들이 권경에 빠졌을 때 자기 보신만을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면 먼 훗날에는 후대들이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 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저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일의 저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저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환난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 것이다. 저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내가 그날 병실에서 한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의 것이었다. 이것은 80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까지 내가 변함없이 고소하고 있는 후대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는 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후대들이 없이야 우리 생활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가 연필문제를 북조선 임시민연회의 첫째 의정으로 상정한 것이나 매해 설명절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후대관의 표현인 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교육교양을 담당한 교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공화국의 초대 내각성원들 중에는 리병남이라고 부르는 보건상이 있었다. 그는 해방 전부터 서학과 계통에서 의료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이름난 박사이며 성실하고 양심적인 애국자였다. 4월 남북연속회의에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그는 우리의 권유로 공화국의 초대보건상이 되었다. 그 사람의 품성 가운데서 제일 표가 나는 것은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특별히 잘 다루는 점이었다. 소학과를 전공한 리병남은 주머니에 딸랭이를 늘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는 아이들을 달래였다. 중병이 들어 골골거리던 아이들도 그가 딸랭이를 몇 번씩 흔들기만 하면 울음을 그치고 공손히 진찰을 받고 나였다. 어리광대들도 찜쪄 먹을 능청스러운 얼굴 표정과 배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재미나는 익살로 상대방을 흐물흐물하게 만들면서 눈 껌뻑할 사이에 치료는 치료대로 다 해치우고 나는 눅란한 섬씨로 하여 그는 어디가서나 어린 환자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의 살뜰한 보이 되곤 하였다. 우리 딸 경희는 홍역을 앓을 때 발진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게다가 바람간수를 잘하지 못하여 폐염에까지 돌컥 걸리었다. 딸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줄곧 울었다. 우리 딸 경희는 홍역을 앓을 때 발진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게다가 바람간수를 잘하지 못하여 폐염에까지 돌컥 걸리었다. 딸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줄곧 울었다. 어린 동생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김정일 조직 비서는 경희야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를 찾으면 안 돼 하고 타이루곤 하였다. 정부병원의 서학과 의사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였다. 그때 리병남 보건상이 경희의 침상으로 찾아왔다. 리병남은 청진기는 꺼내지도 않고 세심히 증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곧 홍역보다 폐염이 먼저 왔습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다. 보건상의 처방대로 서학과 의사들은 즉석에서 어린 환자의 입에 산소를 불어넣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경희는 하루 만에 울음을 터뜨리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발진도 잘 되었다. 나는 리병남을 보고 물었다. 리선생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병이 나올 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지요. 사흘 후에는 따님이 완쾌될 것 같습니다. 리병남은 줄도 퇴도 다 금으로 되고 호박놀이기까지 달린 회중시계를 풀어서 경희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다. 그것은 그가 어린 환자들을 달랠 때마다 딸랭이와 함께 진정제처럼 사용하곤 하던 금시계였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사흘 후에 정말 병이 완쾌되었다. 나는 보건상의 그 능란하고 거침없는 치병섬씨에 감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것 참 신통합니다. 어쩌면 리선생의 예언이 그렇게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리선생은 의사이기 전에 아이들의 친구이고 아동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함부로 대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가을에 나는 고산진에서 리병남을 만났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나 한 가지만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는 끈도 없는 허술한 회중시계를 주문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곤 하였다. 경의를 달랠 때 불어서 흔들던 번쩍번쩍하는 시계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니 군기 혼납으로 나라에 바치었다고 하였다. 전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리병남의 애국적 지성과 양시민으로서의 진정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 회중시계가 너무도 초라하기에 나는 훗날 그에게 새 손목시계를 채워주었다. 이 자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나는 후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지닌 사람들만이 참다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혼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성가 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성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며 이 성가를 위해 투쟁하는 복무자들이다. 리병남과 같은 아동들의 보지 한 명만 있었어도 만산 아동단원들의 처지는 그처럼 험악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유산으로 남긴 그 이십원을 소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에만 쓰라고 당부하시던 이십원이었다. 선 끝에 피가 나도록 상리를 하여 한 푼 두 푼 힘겹게 벌어들인 노력의 열매였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학습장이나 연필을 사는 것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를 상점이나 장마당 같은데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라서 수전노가 되고 저국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속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돈과 관련된 아버지의 질원이었다. 어느 날 병안에 계시던 아버지는 거리 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시던 아버지가 나와 같이 나들이를 떠난 것은 전혀 없는 일이었다. 중국말에 능하지 못한 아버지는 통변이 필요할 때마다 이따금씩 나를 데리고 다니곤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충실한 중어 통역원이었다. 병이 심한 때에 나들이를 떠나신 걸 보니 필경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오늘은 무슨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저렇게도 바쁘게 서두르실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침상에서 일어나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거리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이 나의 생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병안에 계시는 때여서 생일 같은 것을 머리에 새겨둘 경황이 없었다.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온 아버지는 뜻밖에도 내 손을 잡고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예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나들이었다. 무엇하려고 이 상점에 나를 데리고 들어왔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진열장을 덤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더러 마음에 드는 회중시계를 하나 고르라고 하였다. 그 상점에는 여러 가지 회중시계들이 수두룩하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계들에는 선중산의 초상까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선중산의 초상이 없는 회중시계를 한 개 골라잡자 아버지는 그 값으로 3원 50전의 돈을 치루어 주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너도 이제는 시계를 찰 때가 되었다. 나라를 찾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 아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주는 생일 선물이니 잘 간수해라. 시계를 찰 때가 되었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내가 송인이 다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내 귀에는 어쩐지 그 말이 림종 전야의 유언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실제로 그때 벌써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그런 예감을 가지고 시계와 함께 평생의 노고가 박혀진 독립의 위협을 나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정의 성년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회중시계를 생일 선물로 사준 지 두 달도 못되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었다. 그 후 나는 그 시계를 가지고 화성의숙에 갔고 거기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만나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조직하였다. 우리는 빨치산 시절에도 그 시계에 맞추어 매일매일의 일과를 집행하였고 공격 개시 시간과 접선 시간을 정할 때에도 그 시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그 회중시계 대신 선묵시계를 차기 시작한 것은 보천보전 두 무렵이었다. 전우들은 나의 회중시계가 거물로 되었다고 하면서 사령관의 채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새 선묵시계를 차고 다니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를 다른 동맹에게 주고 신식 선묵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내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설 때까지 돈을 모르고 자라나게 하였다. 내가 자기 손으로 값을 치르고 상점의 물건을 사본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길림시절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돈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조장되었다고 하면 덕자들은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돈이나 물건에 포로되면 당도 수령도 저국도 인민도 안중에 없고 나중에는 부모 처자조차도 모르는 인간 추몰이 되고 만다는 것이 80풍상의 인생을 총화하면서 내가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처럼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돈 맛을 모르고 자라도록 엄하게 단속하고 통제한 것은 아버지가 세워준 우리 일가의 독특한 가풍이었다. 그러나 인정을 앞둔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가풍을 어기고 나에게 평생의 신고가 집약된 20원을 유산으로 넘겨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풍랑세찬 일생이 몇 장의 지전으로 압축된 것 같은 감을 느끼며 그 돈을 소중히 받아앉았다. 20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허신부와 같은 것이었다. 그 돈을 품고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온 몸과 녹수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내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20원이었다. 가능하다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놈한 현실은 이 결심을 여러 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 돈을 쓰려고 주머니에 손을 놓다 뺐다 하며 동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 수없이 생기었다. 라자그 등판에서 우리 일행을 구원해준 잊지 못할 만원인과 헤어질 때에도 나는 그 노인의 은공을 어머니가 준 20원으로 갚으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를 하는 거야 응당한 조사가 아닌가. 근 20일 동안이나 이 산막에서 노인의 한해 양식을 다 파먹었는데 주머니에 돈을 두고서도 사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굽어보고 나를 뭐라고 책망하겠는가. 하지만 그 신선같은 노인이 정신나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나라를 찾자면 이보다 더 험악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겠는데 그때 나 쓰라. 나야 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고 이 궁격한 산 속에서 돈이 필요치도 않은데 그것을 받아 무엇에 쓰겠는가. 나는 억노에 걸리는 산짐승만으로도 허구지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사코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이런 곡절을 거쳐 어머니의 사랑이 고인 20원의 돈은 한 푼의 호실도 없이 내 주머니에 거스란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 돈으로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 입힌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니,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곁을 떠난 지도 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딱 한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장례를 생각해서 그럭저럭 보존해 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20원을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부치가 하나도 없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옷을 해 입혀야겠습니다. 장차 이보다 더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마음 먹고 택한 결심이니 어머니도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저의 성미를 어머니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멀리 토기점골에 차지찬 산등성이에 홀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향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었다. 이 20원을 가지고 무성신에 내려가서 촌을 사오시오. 그리고 그 촌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오. 이것은 연대정치의원 김산호에게 하달된 나의 명령이었다. 김산호는 몹시 따악해 하면서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들었다. 지지집에서 머슴꾼 노릇을 하다가 작든 날에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오가자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단제청년동맹 사업을 많이 해온 호남아 김산호는 20원 속에 깃들어 있는 사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령관 동지의 용인이 집행은 하겠습니다만 어쩐지 손이 떨립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나서 무성신에 내려가 한자에 십전씩 한다는 캬바진 비슷한 천을 일곱필인가 여덟필인가 사왔다. 심의 장사인 김산호였지만 그것을 직원을 하고 효과 나올 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귀한 도중 공교롭게도 토비화된 산림부대의 잔당들에게 그 초원을 모조리 강탈당하였다. 토비들은 김산호를 나무에 빗구로 매해놓고 달아나 버렸는데 심의 황소같은 정치위원이었지만 하마터면 얼어죽을 뻔하였다. 우리는 소부대를 파견하여 김산호도 구원하고 산림부대가 강탈해간 초원도 모조리 되찾아왔다. 니랄들필의 초원으로는 미령의 아이들에게 옷을 다 해입힐 수 없었다. 나는 장우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줘 김산호를 다시 무성으로 내려보냈다. 김산호는 장우라의 도움으로 많은 초원을 해결하였다. 우리는 그 초원으로 미령의 아이들과 민생단 누명을 벗어내치고 세 사단에 편입된 백여 명의 유격대원들에게 옷을 다 해입혔다. 그리고 나니 무거웠던 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 사실 20원이 무슨 큰 돈이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때의 후련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만산을 떠나갔다. 새 옷을 입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단 미령의 아이들이 모두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이들의 그 총을 쾌히 받아들였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를 따라다닐 수 없는 유년기 아이들과 병든 아이들 약간명을 내놓고는 대부분이 남아하는 우리 대우와 함께 간관장정의 길에 들어섰다. 유격전으로 덩분소조하는 혁명군이 10대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일정의 모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비록 유격전의 역사에 없고 상식에 오긋나는 조사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길 속에서 단련시켜 그들 전부를 강철같은 인간들로 키우려고 결심하였다. 제일 힘든 것은 진대나무를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할 때와 행군할 때 아이들을 보호할 때에 대한 분공을 따로 주었다. 우리 대원들은 실로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였다. 진대나무는 안아넘기고 강물은 오버건리였으며 적들의 총알은 몸으로 막아주면서 그들을 잘해왔다. 그때 나를 따라 백두산지구로 나왔던 아이들은 그 후 빠짐없이 혁명군에 입대하였고 가열처절한 유격전을 통해 훌륭한 군정 간부들로 성장하였다. 정군이 허락되지 않아 얼마간 대첨창미령에 가있던 아홉살래기 리어성까지도 손장상의 전령병으로 복마하다가 후에는 장백에 나와 나의 전령병으로 되었다. 1939년 5월에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무산지구로 진공할 때 그의 나이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그는 물이 깊어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안고 강을 건네주었다. 그때 그렇게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당과 국가와 군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산에서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저국이 해방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옷을 해입히는 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영락된 나라를 재건하던 1950년대 후반기에 벌써 우리는 국가가 옷을 지어 공급하는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만산에서의 권해를 체험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는데 수천 수억 원의 돈을 지출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인사들은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그 많은 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출하면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각자가 상점에서 필요한 천을 사다가 해입어도 되겠는데 왜 국가가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어 입히는가. 무카로 옷을 해피는 데서 생기는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는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만산에서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만나던 때의 사연을 말해준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포성을 들어보지 못한 자본주의 나라의 정객들이 공화국 정부의 시책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정적 계산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거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존재하고 백두의 전통이 계승되는 한 국가가 아이들에게 어수레 입히는 공산주의적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확신한다. 만산 시절의 옛 아동단원들과 항일투사들은 온 나라의 아이들과 함께 김정일 조직비서의 운정이 깃던 새 옷을 철 따라 받아 안고 난다. 나의 생일 이룬돌새에 나를 만났던 리어성 선명직은 조직비서가 선물로 지어준 새 군복을 받아 안고 내 앞에 나타나 만산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